한국의 6.25 전쟁을 경험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우리 안보에 큰 주춧돌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한미동맹의 우호와 발전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헌신하는 한미동맹재단 임원분들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정승조 예비역 육군대장입니다. 저는 1972년도에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해서 한 42년 정도 군에 복무한 이후에 지난 2013년에 합참의장직을 마지막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회 나이로는 이제 9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장님보다 6년 후배입니다. 저는 예비역 육군대장 임호영이고 한미동맹재단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저도 한 42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다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끝으로 2017년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맹재단에서 회장님과 같이 재단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미동맹재단에서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신경수 예비역 육군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미 국방무관으로 근무하다가 2016년 말에 전역을 하고 현재 한미동맹재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은 해드렸지만 한미동맹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한미동맹재단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회장님께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금년이 한미수교를 맺은 지가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 재단은 한마디로 한미동맹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민간단체입니다. 한미동맹이 왜 중요하냐. 한국전쟁을 할 때 북계군이 침략을 해서 불과 한 달 만에 우리가 부산만을 넘기고 낙동강선까지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망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 이후에도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우리 국가 안보, 이것이 보장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과 같은 경제 건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요즘도 보면 북한이 핵을 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 대고 그러는데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안심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미동맹이 대단히 중요하고 사실 미국에서 우리 한국을 가장 많이 후원했던 분들이 보면 과거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참전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지금 전쟁 끝나고 7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세들이 90세가 전부 넘어서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안 돌아가셨더라도 활동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1953년 이후에 주한미군으로 근무했던 분들,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한 3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잘 예우를 하고 그분들을 조직화해서 친환그룹화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전우회라는 것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은 주한미군 전우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그것을 가장 우선과업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네. 미국에서 한국전쟁 당시 주한미군 전우회가 생기면서 교류 및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한미동맹재단이 창립된 거군요. 네. 그럼 창립 목적에 따라서 여러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한미동맹 평화 컨퍼런스를 개최하셨던데요. 이 컨퍼런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저희 재단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 주한미군 전우회와 더불어서 세미나를 하고 또 매 분기 포럼을 해서 한미동맹의 가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대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 어린 학생들까지를 이렇게 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경수 사무총장께서 저보다 아마 더 잘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동맹 평화 컨퍼런스는 말 그대로 한반도에 어떻게 하면 평화를 구축하고 또 한미동맹을 어떻게 하면 더 공고히 하고 그리고 한미연합평화의 대세를 공고히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민간 차원에서 과연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서로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저희들이 워싱턴 DC하고 서울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1년에 두 번 정도 개최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서울에서 할 때는 역대 연합사령관, 지금은 이제 폴라카메라 연합사령관께서 한미연합방의 대세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이 역대 연합사령관님들을 같이 모셔서 그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동맹을 강화할 것이냐 또 동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해안을 듣고 서로 또 논의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올해 7월 달에는 저희들이 워싱턴 DC에서 정말 한국을 사랑하는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또 동맹을 위해서 또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한미동맹 평화 컨퍼런스를 통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또 여러 주요 활동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한미동맹의 목소리를 국내외 주류사회에 전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과거에 한국전 참전용사분들께서 살아계실 때는 그분들이 정말 동맹의 목소리 또 한국의 입장을 많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연로하셔서 더 이상 그런 목소리를 내주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953년 이후에도 한국을 거쳐서 근무했던 분이 350만 명이 미국 전역에 살고 계십니다. 정말 시골에서부터 워싱턴 정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한국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한국이 어려움이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하나로 좀 모아야 되겠다. 이분들이 정말 한국을 위해서 동맹을 위해서 목소리를 좀 내주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한미동맹 평안 컨퍼런스에서 146명의 영웅들이란 책자를 발간했다고 들었는데요. 앞에 책자가 놓여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한국전쟁 당시에 한국에 파견해서 전쟁에 참전한 인원이 178만 9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한 3만 7천 명 정도가 전사를 했고 한 7천 5백 명 정도는 지금도 실종 상태이죠. 그중에서 가장 용감하게 싸운 146명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이 책자의 내용인데 미국이 독립한 이후에 가장 용감한 군인들에게 주는 훈장이 명예훈장입니다. 그 명예훈장이 한 3천 5백 명 정도가 지금까지 받았는데 그중에 146명이 한국전쟁 당시에 훈장을 받은 분들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의 군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번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싸운 거거든요. 18살부터 50살까지, 1등병부터 장군까지 그렇게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보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로페스 중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950년도에 인천 상륙 작전을 할 때 소대장으로 근무를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전투를 하면서 수류탄을 던지려고 하는데 적 총탄이 어깨에 관통이 돼서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류탄을 놓쳤죠. 놓쳐서 옆에 있는 전우들이 다 이렇게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 수류탄을 다시 짚고 싶지만 총을 맞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팔로 감싸 안고 자기 몸으로 덮어서 그 수류탄에 의해서 다른 전우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 마치 미국 반 강제구 소령 얘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리베라 일병이라고 하는 분은 1951년도에 창룡리 전투에서 산화하신 분인데 이분이 마지막에는 총알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고 수류탄 하나만 있었던 겁니다. 본인에게 그래서 도망을 가지 않고 자기 진지에서 적들이 자기 진지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수류탄을 자폭함으로써 적과 함께 산화한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디인 소장 미 24 사단장을 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사단장이 마지막까지 철수하지 않고 전선에 남아서 나중에는 사단장 본인이 가장 전선의 선두에서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분이 포로가 됐는데 그런 이야기들 등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 재단이 생각하는 건 이분들 중에 생존하신 분들은 한국으로 좀 모셔와서 한국에 발전된 모습을 좀 보여드리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가 좀 방문해서 감사를 표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정부하고 협력해서 그분들에게 한국 무공훈장도 좀 추사하거나 드리는 그러한 생각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이 좋아서 우리 국방부 장관께서도 이거를 우리 장병들 정신교육에 좀 활용하고 싶다 해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500불을 발간했는데 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700불을 더 발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유익하게 잘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방송이 나가면 더 많이 발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내놓음에 헌신했던 146명의 영웅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감삼이 느껴져서 먹먹황이 느껴지는데요. 특히 이 인물 가운데 올해 4월 윌리엄 외버대령이 별세했을 때 장례식에서 우리 정부에서 조의를 표하는 것은 물론 주미 국방무관도 조문하는 등 극진한 예우를 표했다고 들었습니다. 한미동맹재단에서 외버대령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외버대령은 제가 주미 국방무관을 하면서 3년 가까이 함께 동맹을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도 하고 했습니다. 네. 제가 거의 제 아버님같이 이렇게 또 모셨던 또 군인으로서 또 저의 멘토로서 이렇게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모셨던 분인데 이분은 한국전쟁 당시에 중대장으로 지금 공수부대죠. 공수부대 중대장으로 참전해서 1951년에 원주전투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을 입었는데 그 당시가 이제 영하 23도에 정말 혹한이었고 추울 때 중대장으로서 지휘를 하는데 저게 수레탄에 오른팔을 이제 잃었습니다. 근데 아마 날씨가 정상적으로 기온이 정상적이었다면 아마 살아남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이게 너무 추워서 이게 피가 바로 응고되는 바람에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또 이 오른팔을 잃었는데 또 이어서 저게 그 포병탄이 떨어져가지고 오른쪽 다리를 또 잃으셨어요. 그래서 오른팔과 다리를 잃고 후승이 돼서 1년 동안의 재활 및 수술을 거치면서 또 현역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아마 남북전쟁 이후에 또 현역으로 복귀한 아마 첫 번째 그런 우리 미군 장교가 될 텐데 그 현역으로 복귀해서 이분께서 이제 생각했던 것은 한국전쟁이 너무 잊혀진 전쟁이 돼가고 있다. 그 자유를 위한 희생에 대해서 명예로운 희생에 대해서 좀 우리가 국민에게 알리고 특히 중고등학생에도 이것을 좀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분이 많은 노력을 하시다가 처음으로 하신 게 1995년도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지금 저희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워싱턴 DC에 있는 그 19인상 19명의 스태츄가 있는 그 기념비 공원을 만들고 또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하셨냐면 90세가 넘어가고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의 그 전사자 이름 자기랑 싸우다가 죽은 자기 동료들의 이름을 새겨놓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게 추모의 벽입니다 올해 7월 말에 중공이 됐죠 미국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국립공원에는 외국군 전사자 이름을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외보대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카츠샤가 6.25전쟁 단시에 만여 명 이상이 전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전우들이 전사했으면 미군이 3만 6천명이 아니라 4만 6천명이 전사했을 것이다. 왜 우리와 함께 싸운 우리 카츠샤 전우들의 명단을 우리와 같이 새겨놓지 못하느냐 이거를 계속해서 의회를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저희 한국군 카츠샤 명단도 미군하고 똑같이 알파벳 순서대로 해서 지금 추모의 벽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재단에서 이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분이 어떤 왜 피를 흘렸는지 왜 그런 노력을 평생을 헌신했는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미동맹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 25일 날 제1회 윌리엄 E 웨버 대령 한미동맹상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중학생, 고등학생, 한국과 미국의 6명에게 주었습니다 물론 이제 에세이와 그다음에 영상 콘테스트를 해서 우수 작품을 저희들이 선정해가지고 시상을 했어요 그 웨버 대령께서 말씀하셨던 정말 우리 학생들이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왜 싸웠는지를 기억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메달도 주고요 그다음에 상장도 주고요 또 장학금도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제 올해 처음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생각이고요 네 정말 한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저희가 다 알지 못하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한미국이 6.25 전쟁에서 희생한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휴전 이후에 92명이 한국을 지키다 전사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를 알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1953년 이후에도 북한군과의 교전에 의해서 전사한 주한미군들이 92명이나 있습니다 이제 제일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는 분이 아마 보니파스 데이 그렇죠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그때 이제 미군들을 지휘하다가 결국 북한군의 도끼 만행에 의해서 전사하신 우리 보니파스 데이 같은 분들이 92분이나 있습니다 이분들의 희생과 언신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결국은 한미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되고 주한미군이 있고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고 우리가 또 번영을 하고 세계 10위의 그러한 경제 대국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희생과 언신을 우리가 기억하자 해서 이제 주한미군들이 연합사가 전부 다 평택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에는 이제 앞으로 용산공원이 만들어지는데 이 용산공원에 호국의 의미를 담고 또 한미 동맹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이런 92분의 그런 이름을 새겨서 그분들을 추모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고 이 땅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도 표현하는 그런 어떤 추모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들은 앞으로 미술 전시회도 해서 모금도 할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면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추모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한미동맹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제 빚진자로서 고마움을 표해할 분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전쟁을 기억하는 참전세대가 많이 돌아가셨고 또 최근에는 궁 복무 기간도 18개월로 단축이 돼서 인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둔화 수 있는 것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는 젊은 세대 안보관을 일깨우기 위해 하시는 사업도 있으실까요? 회장님 네, 저희들이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한 교육 이거에 아주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느 나라나 국가 이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의 생존과 번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보와 경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알 수 있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는 사실 무너지면 또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만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가 무너지면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젊은 학생들에게 교육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보 토론회를 하고 또 거기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거기에 좀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육사에서 하는 토론회에 저희들이 한미동맹 분과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하고 시상도 하고 그런 걸 했었고 저희가 지금 유스펙이라고 해가지고 대학생들과 사관생도들로 구성된 안보 연구회가 있는데 그러한 연구회가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큰 힘은 아니지만 자그나마 도움이 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보 현장 견학도 하고 이를테면 우리 DMZ나 JSA 같은 곳을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또 가능하다면 미국의 어떤 안보 시설이나 그런 걸 견학할 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는 그러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안보 의식을 갖추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한미동맹재단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공익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업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다가 뜻깊은 사업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미동맹재단과 함께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앞에서 쭉 사업 설명이나 그 다음에 우리 동맹재단이 어떠한 목적에서 또 어떻게 진행되는 그러한 재단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큰 것은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53년 전쟁 이후에 근무했던 350만 명의 주한미군들을 조직하고 그들에 대한 어떤 희생에 감사하고 그들이 앞으로 장차 한국이나 동맹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모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저희들한테 천만 원, 2천만 원도 하고 많은 기업은 억억 대 이상의 기부를 하는 기업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만 원, 2만 원씩 작은 그러한 손길들을 모아서 이렇게 우리 희생해줬던 미군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재단에 참여하시고 싶으면 저희들 말씀하신 그런 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회원이 되시면 이제 저희들이 활동하는 그러한 소식지를 매번 보내드립니다 책자 같은 거 아까 말씀드린 책자도 소개도 하고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소개한 컨퍼런스나 또는 이러한 행사가 있을 때 그분들을 저희들이 초대해서 모시고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좀 동참을 해주시고 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게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참석한 분들 세 분들이 다 보면 군 출신들인데 군 출신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일 못하는 게 어떻게 돈을 버는 건지 그런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뜻이 있는 기업 또 개인들이 참여해서 좀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도 상당액을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의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바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다 우리나라를 위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1인 월 1만 원 기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특히 우리 기독교 신자들께서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그게 저희 재단을 운영하고 또 우리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뜻깊은 일을 모든 분들이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외버대령 메달을 제정해서 수여한 것이라든가 또 146명의 영웅 책자를 발간한 것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아주 저희들로서는 저한테는 매우 뜻있는 그런 사업들이었습니다 146명의 영웅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한미동맹재단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미동맹재단의 2023년도 주요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내년이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3년에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고 그래서 동맹 7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저희들이 전사자 호명행사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군, 미군, 그 다음에 유엔국, 참전군까지 전사자가 저희들 한 17만 5천여 명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33일입니다 그래서 6.25가 시작된 6월 25일 그리고 6.25 전쟁이 정전 정전이 된 7월 27일까지 33일까지 33일 동안 서울에서 출발해서 전 세계를 돌고 마지막에 워싱턴 DC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추모의 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92명 그러니까 아까 6.25 이후에도 92명이 전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92명을 읽을 때까지 저희들이 릴레이 호명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어떤 정부도 참여하고 또 뭐 군도 참여할 것이고 학교도 참여할 것이고 또 어디 교회도 참여할 것이고 해서 그 이제 하루에 할당된 그 이제 딱 전사자를 읽는 릴레이 행사를 35일 동안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구TV하고 우리 기독교 단체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회장님이 유스펙 그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한반도의 어떤 평화와 안보를 연구하는 그런 모임들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숙대 고대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이렇게 다섯 개 학교가 어떤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내년에는 좀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광자 프로그램 또 어떤 그 안보시설을 견학하는 그 통상 가보기 좀 어려운 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JSA 또 캠폰프리라고 새로운 연합사령부가 있는 곳 이런 것도 좀 견학할 수 있고 또는 이제 미국의 펜타곤이라든가 이런 또 미국에 방문을 해서 안보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평화와 안보를 연구하는 모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구TV를 시청하시는 우리 기독교의 많은 대학생들이 또 같이 이렇게 지원하고 참여해 주시면 또 좋은 그런 또 우리가 동맹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또 좋은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미동맹재단의 사업을 들어보니까 민간 조직이지만 국익을 우선에 두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TV 기독교 보금방송 시청자들은 한미동맹 강화 활동에서 교회가 기여할 부분은 있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있다면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좋겠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안수집사입니다 이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의 발전 이것은 같이 해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개국이 되고 제일 먼저 국회에서 제1호로 한 공식 문건이 이윤영 목사님 그때 의원이셨죠 그분이 한 기도문입니다 이승망 박사께서 장로이신데 우리 국회 재원국회 제1번 공식 문서가 목사님의 기도문이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그 다음에 이 기독교가 대한민국에서 같이 발전되어 나온 것은 아쉽게도 전쟁을 통해서입니다 6.25 전쟁은 6월 25일 날 일어났는데 6월 28일 날 유행에 참전이 결정되고 7월 1일 날 부산에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불과 6일 만에 미군이 참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루만 대통령이 어떻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한국에 참전할 걸 결심했느냐 그때 트루만 대통령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너무 감동적이네요 그리고 이건 빌리그레안 목사님의 자서전에도 나오는 것인데요 빌리그레안 목사님이 또 전보를 쳐서 반드시 한국전쟁에 참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전쟁 중에 일어난 그러한 기독교적인 것은 뭐냐면 아까 카츄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한국군 병사들이 참가했는데 미국은 군종장교가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미국 군종장교가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군은 영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참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도 한국 목사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군종제도입니다 50년도에 대한민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군종, 목사님들이 군복을 입고 가서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기도를 해주셨던 거죠 그다음에 아까 낙동강 방어전선에서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다 국군이 폐퇴가 돼가지고 미군도 막기 힘든데 비행기가 와서 그 지역을 막아내기 위해서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막기로 했어요 군대에서는 융단폭격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7월, 8월은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행기가 못 뜬다고 그때 부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요청해서 부산 지역에 있던 전 목사님들이 180여 명이 모이셔서 그 폭격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날씨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정말로 비가 안 왔어요 이러한 기억과 이런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6.25 때에 북한에서 남으로 넘어온 월남자가 140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앵커님도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기독교적으로 사실 남한보다 더 먼저 발전이 됐잖아요 1907년도 평화 대부흥운동도 있었고 이때 남한 사람들의 4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독교를 믿지 않는 공산주의자들과 기독교를 믿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즉 기독교와 비기독교 간의 싸움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 전쟁으로부터 기독교를 막아냈고 그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모든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군대에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교회나 기독교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군대에 와서 그때 처음으로 교회를 가보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고 한 것이 계속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의 기독교와 우리 군대와 한미동맹은 같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존망은 기독교의 존망과 같습니다 북한 공산주의나 김정인 정권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특히 기독교를 박해해왔고 기독교인들을 정말 많이 핍박했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맹재단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에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과의 교류를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한미동맹재단 소개부터 앞으로의 비전까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추가로 더 하고 싶은 말씀이나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부터 네 우선 구TV가 저희 재단이 하고 있는 일 또 한미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미동맹을 증진시키는 것은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미동맹의 어떤 가치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가치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미동맹은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주어진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한미동맹에도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한 노력 또 그걸 잘 관리하는 노력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 이것이 가치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우리 동맹의 위기가 왔을 때도 우리 많은 국민들이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한다는 것이 미국에 알려질 때 미국 정부는 그것을 토대로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걸 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우리가 미국을 동맹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관계보다는 우리와 미국의 관계가 훨씬 더 긴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좀 같은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노력에 좀 동참하고 그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회장님 저는 한미연합사에서 두 번은 근무했습니다 소장 때 한 번 근무하고 포스터 때 근무했는데 그때 근무했던 그러한 동료들 중에서 자기 아버지가 6.25 때 참전했던 군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JSA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펜스 부통령의 아버지가 6.25에 참전해 가지고 휴전선 지역 전투에서 펍작 고지라고 고지를 털어놨는데 큰 공을 쏘여 가지고 훈장을 받았어요 그 아버지가 싸웠던 고지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무장지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비디오를 한국과 미국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 화면 뒤에 의해서 거기를 지키고 있는 한국군 대대장 육군 주니언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켜주고 했던 그 땅을 이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다 당신 아버지한테 너무 고맙고 당신 아버지의 희생과 미국 사람들이 너무 고맙다 그래 가지고 그 비디오를 틀어 줬는데 펜스 부통령이 계속 우는 거예요 저도 지금 눈물이 나는데 그리고 두 딸과 부인이 같이 왔는데 두 딸과 부인이 계속 우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 한미동맹은 그래서 피로 맺어진 혈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6.25 전쟁 때 142명의 미국 장군의 아들이 참전을 했어요 그 중에 35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한미동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맹의 뿌리는 그렇게 피로 맺어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친구들 만나면 이 말을 꼭 해요 너희는 할아버지 때로 올라가 봐라 지금 미일동맹이잖아요 일본과 미국 2차 대전 때 태평양에서 얼마나 싸웠습니까 나토와 미국이 동맹이지 않습니까 독일과 미국 2차 대전 때 얼마나 싸웠어요 그런데 우리 한미동맹은 우리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우리 삼촌들은 월남에서 우리 형들과 우리 전우들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항상 미국과 같이 싸웠고 그것이 우리 한미동맹의 기본이자 뿌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워싱턴 한국 메모리얼 파크 거기 가면 이렇게 써있다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조국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나라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흔쾌히 싸우러 조국의 명예에 응한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마지막 기절이 Freedom is not free라는 거예요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한미동맹의 뿌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많은 TV 시청자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우리 국민들께서 저희 재단이 하는 그러한 활동과 모금에 동참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일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총장님 네 앞에서 두 분이 너무 좋은 말들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감동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이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젊은 장교 또 상당히 많은 젊은 병사들 정말 19세, 20세, 21세 하참 자기 집이 그립고 자기 부모가 그리운 이런 분들인데 이런 친구들이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왜 와 있습니까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서 또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1950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그럼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저희 한미동맹 재단은 대부분이 이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이 돼서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또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과 기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또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자원 자발적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여기에는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비역 군인들만 이렇게 와 있는데 외교관 출신도 있고요 기업인들도 있고요 학자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사실은 저희 재단 안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이런 노력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노력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자기 기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더 이런 재단에 참여해서 작은 일이라도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우리의 주한미군이 얼마나 지배는 지금 못 가지만은 부모님을 지금 만날 수 있지만 정말 큰 힘이 돼서 정말 더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이 더 안정되고 평화롭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국가안보의 초석이 한미동맹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 대담을 통해 다시 한번 사회 각계 각층에서 한국과 미국의 우정과 신뢰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다는 것을 거듭 알게 되었는데요 특히 한미동맹재단에서 진행하시는 주한미군 전후회 지원사업은 한미 관계의 성숙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민간 차원에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한미동맹재단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